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이제 범어 W의 시대가 열리죠. 신축의 범어 내거리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대구의 대장아파트의 지위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범어 W가 사전 점검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 두 가지 그리고 전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 W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교통 그리고 추후에 생길 환승역입니다. 최근에 환승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청라운덕역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구의 중심인 달구벌대로와 청라운덕역, 지하철 2호선역 그리고 3호선 이 합쳐지는 환승역이 되면서요. 입지에 대한 그런 힘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범어 W는요. 청라운덕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달구벌대로하고 지하철 2호선이 있고요. 여기에 추후에 엑스코선이 들어섰는데 수성구민운동장의 3호선 범어역의 2호선 동대구역의 1호선을 만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청라운덕역도 반월당 그리고 명덕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범어는요. KTX역인 동대구역과 만난다는 겁니다. 대구시의 2030 기본계획은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기차역과 연결된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오렌지색으로요. 수성구청과 수동경찰서입니다. 범어 W는 이 관공소로 인해서 범어 4동의 하공가와 단절된 느낌이 있었어요. 수성구청은 이전할 예정이지만 시일은 좀 걸릴 거예요. 10월부터 수성구청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왔고요. 2029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수성구청과 수동경찰서가 이전하고요. 그 자리에 주당복합이나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요. 범어 W는 범어 4동의 하공가와 이어지면서 범어 4거리부터 만천 4거리까지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서 전세가 너무 많다는 그런 걸림돌이 있어요. 한 1300세대 중에서 전세 350개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인 숫자로 350개면 상당히 많은 거죠. 이게 입주장에서 보통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어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좀 귀하다는 점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는 점을 좀 든다면 전세는 좀 빨리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범어 4동으로의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렴한 가격의 전세를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시에는 청춘부동산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입지가 탄탄한 범어 W의 전세 가격이 4억 원대에 내려오다 보니까요. 범어 네거리 인근의 신축이었던 범어 프루지오하고 쌍용 프레티넘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가가 3억 원대까지 떨어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을 펼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요. 전세 세입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꼭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어 W가요. 10월 말 이전에 학군지가 결정되기 전에 입주를 시작했다라면요. 아마 빠르게 소진됐을 거예요. 전세가. 그런데 입주가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건데 전월세를 고려하신 분들은요. 범어동은 늘 공급이 좀 부족한 입지라는 점을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저렴할 때 빨리 계약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